첫눈에는 엄청 떨리는데 다 원? 다 연기 다 연기 저희 팀은 한국과 중국 메가도로 이루어진 글로벌한 걸그룹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분이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예쁘게 나갈 수 있게 잘 편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떨려요. 죽어서 떨리는 게 아니에요. 무대가 떨려요. 우리 전 세계 팬분들이 보신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다른 팬분들도 많이 사줄게요. 저희 목표는 일단은 알려야죠. 아무도 몰라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세히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아스트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찍는 거예요. 저 선배님이 찍는 거예요. 인사하면 민망할까 봐. 안녕. 그럼 다만씩 해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를 사랑해주신 아리안의 양에게 빈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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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영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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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